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무안리필 음식점은 서울시 마포구 석유동에 위치한 강남대지상회 홍대점입니다. 강남대지상회는 2호선과 경희중앙선이 만나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홍대입구역 4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매장 입구로 들어서면 테이블이 기역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셀프코너는 매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셀프코너를 살펴볼까요? 셀프코너를 살펴볼까요? 셀프코너를 Gus jot숫어 느낌으로 내리고 싶어요. 셀프코너를 맛있어고 먹었습니다. imated Mull Sara ჳ 시일으니 셀프코너를 automotive sAh C wobble 사면로 아 감사합니다. 가격은 성인 1인당 12,900원에서 16,900원으로 가격에 따라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치킨, 냉면, 공기밤, 그리고 음료수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화장실은 매장 안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돼지고기가 생각난다면 강남돼지상회를 한 끼 부탁회에서 검색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전국 무활리필 및 뷔페, 한 끼 부탁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